자, 반갑습니다. 골방지기 이문재입니다. 오늘도 약간 느낌이 새로워요. 지금 저에게 뭔가 미션을 준 느낌이 있는데 런센스 퀴즈입니까, 이거? 런센스 퀴즈의 답은 항상 다른 곳에 있다. 올바른 정답이 없다는 거죠. 첫 번째가 이거네요. 전북에서는 뭐뭐로 미세먼지를 줄여나간다. 이건 너무 뻔하잖아요. 미세먼지 뭐야? 삼겹살이잖아. 전북에서는 삼겹살로 미세먼지를 줄여나간다, 아니에요? 맞다, 이게 정답이야. 보자, 두 번째 거. 제주는 전기차를 위한 전국 최고 수준의 뭐뭐가 있다. 렌트까지. 이거 뭘 물어볼걸, 이거 너무 쉬운 걸 나한테 물어놓은 거 아니야? 전남에서는 뭐뭐로 전기를 성배전한다. 전기 언제 통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썸 탈 때. 썸 탈 때 전기 오잖아. 나도 좋아한다고.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역시 전남에서는 썸으로 전기를 성배전한다. 이거는 사실 너무 쉬워요. 저희 같은 후루 개그맨들한테는 이런 넌센스 퀴즈 같은 건 너무 쉽죠. 아이고, 어떤.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일단 앉으시고. 네. 아, 자. 웰컴 투 골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일단 저희 방송 보시는 여러분께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규제자유투급기획단 기획천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경배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제가 이거 문제를 좀 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문제를 잘 푸셨나요? 어?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아, 제가 문제 먼저 내드렸잖아요, 한번. 왜 이 문제를, 어?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이 문제한테 풀라고 하신 거군요. 아... 그... 왜 그랬냐면요. 그러니까 규제자유 투고라고 하면 아마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문제를 이 문제 선생님께 딱 내드리면 아무래도 많이 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내드렸습니다. 센스있게 풀었습니다. 또 이거 한 번만 같이 풀어볼까요? 제가 푸는 거. 전북에서는 뭐로 미세먼지를 줄여 나간다? 이거 저 정답 알거든요. 아, 뭘까요? 미세먼지에 삼겹살 아닙니까? 전북에서는 삼겹살로 미세먼지를 줄여 나간다. 됐어, 됐, 끝. 끝. 정답은요? 네, 정답. 정답입니다. 아닙니다. 전북에서는 친환경 자동차로 미세먼지를 줄여 나간다. 친환경 자동차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제가 두 번째 정답 알아요. 뭡니까? 제주는 전기차를 위한 전국 최고 수준의 렌트카가 있다. 맞습니다. 맞죠? 최고 수준의 렌트카도 있지만 제주는 전기차를 위한 전국 최고 수준의 전기차 충전 서비스가 있다. 제가 더 풀었네요. 네. 문제 선생님이 문제를... 자, 울산은 세계 수소 경제의 선도 도시가 된다. 전남에서는 직류로 전기를 송배전한다. 경남에서는 선박을 사람 없이 운항할 수 있다. 광주에서는 무인저속 특장차가 실제 도로를 달린다. 대전에서는 인체 유해물 확보가 용이하다입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차가 사람이 운전해야 된다는 게 규제거든요. 그거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규제 자유고 광주지 않습니까? 지역이니까 특구. 지역. 그래서 규제 자유 특구라는 사업입니다. 이게 신기술을 먼저 개발을 해서 세계 시장 선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규제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해서 다시 경제가 뒤떨어질까 봐 현행 법령들을 일정 지역에서 풀어줘서 신산업 발전을 유도하는 게 규제 자유 특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를 지향하려고 왔습니다. 2019년 11월에 이 규제 자유 특구를 7곳을 2차로 지정했습니다. 작년에요? 네. 처음 한 겁니까? 네. 규제 자유 특구라는 제도가 전 세계에서 처음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진심에 또 박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도 좀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는데 전 세계에 유명한 벤처기업 100군데 정도라고 봤을 때 그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약간 70 기업 정도가 불법이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IT 강국이라고 하면서 벤처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뭔가를 해볼 만하는데 법 때문에 못한다. 되게 아이러니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막고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할 수 있게끔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규제 자유 특구라는 게 생긴 겁니다. 아.. 모기타입니다. 모기타. 일단 한 잔. 아 예. 아 저도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빙공. 바로 옵니다. 바로 옵니다. 좋습니다. 여기. 이런 훌륭한 서비스에. 저희 골반 커피가 또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특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지역이 따로 있는 건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규제 자유 특구의 목표 중의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그래서 그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서울, 경기, 인천은 안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 지역들에서 특구가 지정될 수 있고 산업 제한은 없습니다. 단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신산업이어야 되고 그 산업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연계 고리가 있어야지 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규제 자유 특구 지역으로 이 당첨이 되면 혜택이 뭐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이 되면은 규제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 허가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규제 신속 확인은 뭐냐면은 기업들이 어? 이게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규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은 그거를 빨리 얘기를 해주는 게 신속 확인이고요. 실증 특례는 뭐냐면은 기술 개발됐는데 규제 때문에 못 하고 있을 때 규제를 풀어줘서 한번 기술 개발을 해봐라 하는 거고 임시 허가는 뭐냐면은 제품이 이렇게 개발됐습니다. 안정성이 검증이 되면은 이걸 한번 팔아봐라. 임시 허가입니다. 거기에 뿌라쓰. 와 뿌라쓰. 발음 너무 좋았어. 뿌라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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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빨개졌잖아요. 너무 딱딱히 들어와가지고. 거기다가 현행 법령에서 막고 있는 201개의 규제를 내가 이 기술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은 부처에 그냥 이거 풀어주세요. 부처하고 하면은 바로 풀어줍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좋은 조건 이렇게 좋은 발전이 있다 보면은 예산이 조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작년 예산 대비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증폭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증폭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19년 대비 올해 예산이 740억 정도 증액이 되는데요. 그거는 19년 대비 270% 사양 될 거고 예산 국비는 1031억 원이고요. 그러니까 국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1031억 원에 플러스 지방비가 같이 수입이 돼서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방에 내려와서 맞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비가 따로 또 나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들어가게 됩니까? 먼저 기술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R&D 지원. 그다음에 팔기도 하고 뭘 해야 되잖아요. 그의 사업화 지원. 그다음에 기술을 한번 시험삼 해보려면은 그 설비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시설 장비 지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그리고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럼 보면 이제 지역에 선별되는 과정도 사실 이렇게 뭐 좀 녹록지 않다고 해야 되나?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먼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지자체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그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 검토를 한 다음에 전문가회의 그다음에 사전 컨설팅 사업에 대한 그다음에 이게 규제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사전 컨설팅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을 검토한 다음에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위 위원장인 심의위원회 각 부처 차관님들이 오십니다. 거기서 일단 1차적으로 심의를 하고 여기서 통과가 되면은 국무총리께서 위원장이신 숙구위원회가 있습니다. 엄청 떨리겠네요. 그래서 지정 절차를 거쳐서 지정이 되는 거고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되게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즐겁게.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는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규제자의 특구가 뭐고 그리고 정부에서 그러니까 국가 발전, 기술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 이런 걸 좀 많이 아시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좋은 일에 힘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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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